우리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행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으심 앞에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은 사뭇 뭔가 베드로답지 않은 답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두 번 물을 때는요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그러한 아이다 하고 그렇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긍정의 표현을 했는데 세 번째 또 물으시니까 도대체 뭘까? 아마도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자기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섰던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지 생각났는지 그때는 주님 그러한 아이다 하는 긍정의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내 결단과 장담이 얼마나 보잘것 없고 비참한 것인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향한 현재의 나의 부족한 사랑도 그것은 진심이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바로 주님의 사랑 앞에 갖게 된 겸손함입니다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진 사랑 아니라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성숙한 사랑의 행보를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것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줄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거기에 관심 갖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성숙한 행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며 본된 모습을 갈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체의 날들의 끝자락에서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의의의 관을 얻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 주님을 향한 성숙한 사랑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요 바로 주신 사명을 위해 진보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린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먹이다 치다 하는 단어가요 아주 전문적인 목자들이 양을 먹이고 돌볼 때 쓰는 용어를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실력을 키워가야 할 그런 중요한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일들을 맡기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에서 자녀를 키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먹이고 돌봐야 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원의 본이 되십시오 내 순원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그럼 어느새 그것이 내 몸에 배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됩니다 몸에 배어지면은요 반드시 배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배어나오면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누가 그것을 갖습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가진 그들입니다 그 겸손함의 성숙함을 가졌기에 주께서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 일을 위하여 진일보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기로 결정짓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의의 멸류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여기에서 일하여 주신 불을 variation 주님께서 일하여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영원한 의의 멸류관을 해당